본투데이 해비치 공방제품의 갤럭시 노트2 미네르바복스 케이스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제품에 대한 사양설명서와 생산날짜와 생산출고일이 포함된 카드가 한장 들어있고요.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안쪽 구성품으로는 스마트폰 밀림방지 패드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현재 이벤트 진행중인 내용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장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마흐과니 색상입니다. 타입은 윈도우 타입입니다. 제품 안쪽을 열어보시면 ETA에서 집수잇된 가죽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고요. 여러장의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약 4장 정도를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포켓 뒤쪽으로는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제품의 갤럭시 노트2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입구를 통해 규격에 맞게 밀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밀림방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필요한 버튼, 이어폰 단자 충전 케이블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홀들이 구멍이 나져있고요. 제품 앞쪽으로 보시면 위쪽 상단에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있어 그 편리 커버를 커버를 닫힌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최고급 이태리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소프트한 느낌과 엠보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ner 세약